환상의 군비, 샌과 와이! 아, 잡아, 잡아! 우리가 맨 앞에 갔어야 하는데! 저기를 위하여! 오, 흩어졌어! 그럼 우린 이쪽 맡을게! 그럼 우린 저쪽! 도둑을 잡을 거야! 시민의 재산을! 스파이더! 스파이더! 나도 그러고! 저놈 어디서 갑자기 나왔냐 그러더라고? 한수, 괜찮아? 저놈 미리 숨어있었어! 토끼 로봇을 믿겼나 봐! 어? 공주야! 토끼 로봇도 착하면 안 되겠어! 지금 붐하고 제트가 렛비컬 로봇한테... 뭐야, 한 놈이 아니었어? 자, 산불이야! 엑셉, 트랜스포메이션! 틀렸음! 안녕! 공주야! 으으으으으! 하아... 고마워! 닭은 괜찮아? 다친곳은 없지만 우리 모두 함정에 빠진것 같군... 느낌표 와이... 우리도 당했음... 그쪽은 괜찮은거임... 와이... 아아! 자면 안돼! 안돼! 남은건 우리뿐이라고!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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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버슨트! 헉! 샌의 타이어가 망가졌어! 잡았다! 여단대! 여성이 오고 있어! 빨리 탈출하자! 그...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이렇게 끝나다니... 어? 그래도... 절대 너의 발목을 잡진 않겠어! 병욱아... 미안하다... 그리고 와이... 내가 약해졌을 때 위로해줘서 고마웠어... 샌! 왜 그런 얘기해? 네 덕분에 느꼈어! 박사님도 파일럿도 중요하지만 또보 친구도... 참 좋은 거구나... 이제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난... 여기 남을 거니까... 어... 안돼! 어떻게든 우리가 가야 합체라도 할 거 아냐! 어? 야! 이럴 시간 없어! 아! 좀 기다려! 나중에 우리 박사님 만나면 잘 말해줘! 샌은... 마지막까지 정의롭게 친구 지키기... 야! 타이어 뜯었으면 로봇 변신하면 되지! 웬 호들갑이야! 오... 야! 쨍! 또보, 샌! 트랜스포메이션! 헐! 헐! 거봐! 되잖아! 어? 샌! 와이어 올라! 헉? 탔구나! 예쓰이! 터보! 으쌰! 으쌰! 졌어! 형질들이! 샌! 자! 리볼버! 헐! 체스! 리볼버!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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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발라! 빨리 레미 젤라또 데리고 오란 말이야!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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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다! 나 여깄어! 으앗! 어! 나 지금 갈게! 으앗! 나 왔어!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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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돈이 fairlyoolie 크으으으으윽 Windows 으앗! 유흥! ㄷGER이! 악쓰랑 닥스랑 묶여있어! 빨리 가자 급한 가운 S.O.S. 드라이클 인티그레이션 에잇챠 누가 불렀나 S.O.S. 입니다 에잇! 저놈들 어떻게 빠져나온거야? 분명 꿀꿀 일단 후퇴하자 우린 무게를 다 썼어 벗기지마 저런 놈들은 그냥 손으로 슈퍼 드라이클 입니다 이곳에 대한 사명이 있어 건강한 인류 정의로운 사회 안전한 세상을 지켜나갈 사명 사명!